지금 저희는요 누구나 캠페인에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캠페인에 함께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브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곡은 정말 말 그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쁘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캠페인에 함께하게 된 만큼 큰일은 아니더라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려보는 게 올해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아무래도 누구나 캠페인이 누구나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함께하게 됐으니까 저도 좋은 일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하게는 저는 사실 봉사도 많고 기부도 있는데 유기견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평소에 본사활동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또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유기견에 대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강아지도 너무 귀여워하는 편이어서 유기견 보호센터에 가서 공사하는 거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중학생 때 대한적십자 활동을 조금 했었는데 아이브가 되고 이렇게 홍보대사가 되니까 뭔가 뜻깊기도 하고 영광이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옛날부터 유기견 봉사활동을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요 동물을 좋아해서도 그렇고 되게 강아지들을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또 저도 좋아지고 강아지들도 유기견들도 좋아지면 서로 좋으니까 유기견 봉사활동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TV에서 연탄봉사하는 걸 어릴 때 봤었는데요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연탄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브가 함께한 누구나 캠페인 정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당신의 손길로라는 캠페인송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